안녕하세요 북쌤입니다. 자바 기초 강좌 7번째 자바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건문은 if문입니다. 먼저 if문을 살펴볼 건데요. if, 그 다음에 조건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식이 참일 때 이 갈로 안에 있는 문장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 옆에 얘를 보면요. if 만약에 a라는 변수의 값이 10하고 같으면 프린트해라. 12미터를 프린트해라. 옆에 순서도 보면 조건식이 참이면 문장을 수행하는 거죠. 이 갈로 안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는 거고요. 거짓이면 벗어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갈로를 수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밑에 예문이 있는데요. a가 100입니다. 밑에 조건식이 a하고 100하고 같으니까 이 문장을 수행하겠죠. 그래서 결과는 a는 100입니다가 출력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예제 보시면 문자열을 입력받는 인객체죠. 문자열 입력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시스템인, 뉴 인프 스트림 리드, 그 다음에 뉴 버퍼드 리드 해서 이 인객체를 통해서 입력을 받는데 인.리드라인 하면요. 받았는 값이 리턴형이 스트링입니다. 이 스트링형이에요. 문자열이라는 겁니다. 이 문자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숫자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integer.pulseint 해서 숫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문자열을. 그러면 처음에 이 10이라는 문자열을 숫자 10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숫자 10이 들어가고요. 이 조건식에서 10하고 5를 비교했을 때 10이 5보다 크니까 참이 되니까 이 문장을 수행합니다. 5보다 큰 수를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정수를 입력받아서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를 출력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문자열 입력받는 객체 in이 있고요. 정수를 하나 입력받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스트링입니다. 이 스트링을 숫자로 바꿔주는 게 int.pulseint 해서 숫자로 바꿔주고요. 입력받았는 값이 0보다 크면 양의 정수입니다를 출력하는 거고요. 0이면 0입니다. 0보다 작으면 음수입니다를 출력합니다. 지금 밑에 예문 같은 경우 10을 입력했으니까 0보다 크니까 입력하신 10은 양의 정수입니다가 출력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큰 수로 나열하시오가 있는데요. 문자열을 입력받는 객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스트링 미리 변수를 빼뒀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정수 str 걔가 여기 뭐 하나 입력받아요. 입력받았는 걸 뭘로 바꿉니까? 정수로 바꿔가 NUM1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정수를 입력하세요 얘가 또 입력받았는 걸 또 바꿔야 되죠. NUM2 해서 첫 번째 정수와 두 번째 정수를 입력받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 만약에 첫 번째 수가 두 번째 수보다 크면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수합입니다. 수합은 아래쪽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두 개의 값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다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 수가 두 번째 수보다 크면 첫 번째가 크면 바꾸라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수는 무조건 작은 수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수는 무조건 큰 수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수가 크면 바꿀 필요가 없지만 첫 번째 수가 크다면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수합식입니다. 수합식은 아래쪽에서 제가 다시 설명하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값이 바뀐다. NUM과 NUM2가 바뀐다. 어떨 때? NUM1이 클 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보다는 항상 두 번째 숫자가 크게 돼 있어요. 20하고 10을 입력했지만 이렇게 10하고 20이 출력이 되죠. 10하고 20. 그래서 작은 수가 찍히고 그 다음 큰 수가 찍힙니다. 그러면 이 수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커피컵이 있고 우유컵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바꾸려면 바꿀 수가 없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바꾸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이게 꽉 차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빈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커피를 빈컵에 먼저 붓고 커피컵이 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커피컵에다가 우유를 또 붓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을 천천히 보고 이해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밑에는 또 한번 더 볼 수가 있는데 보세요. 여기 1번이죠. A 커피죠. 커피. C가 빈컵이에요. 빈컵에다가 커피를 담고 그렇죠? 그러면 커피컵이 어떻게 돼요? 비어있죠? 커피컵에다가 우유를 담고 그렇죠? 우유컵에다가 대피해놓은 C 뭐였죠? 커피였나요? 그렇죠? 이거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할게요. 위에 그림을 보시고 빈컵에다가 커피를 붓습니다. 그러면 커피컵이 비어있죠? 커피컵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우유를 붓고요. 그렇죠? 우유를 붓고 그러면 빈컵에는 뭐가 들어가요? 커피가 들어가지만 여기 뭐예요? 커피컵에는 우유가 들어가죠. 바뀌는 거죠. 이게 커피컵이 우유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빈컵은 커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빈컵에 들은 커피를 또 우유에 붓는 거죠. 그러면 커피와 우유 자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니까 조금 더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원리를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서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 우유 우유 커피 커피 그 다음에 빈컵 씨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빈컵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위에 식을 보신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빈컵이죠. 커피를 붓고 커피컵에다 우유를 붓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빈컵에 옮겨 놓은 걸 다시 여기 붓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바꾸는다.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자격증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스왑이라는 거예요. 스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공식을 좀 외워놓으면 좋고요. 이왕이면 이해를 하시면서 외우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if else라는 구문이 있는데요. if else라는 거는요. 요거 조건식 비가 온다면 우산을 가지고 나간다. 여기까지는 했었잖아요. 그리고 else는 아닐 경우라는 뜻이에요. 아닐 경우는 그냥 간다. 요 부분이 있었죠. 요 else 부분을 더 추가해서 보는데요. 먼저 if 조건식 코드 1 그리고 아닐 경우 코드 2를 수행합니다. a가 10이다. 비교하는 거죠. a하고 10하고 같다. 참이면 10입니다를 찍으면 되는데 아닐 경우는 10이 아닙니다. 옆에 순서들을 보면요. 조건식 있죠. 조건식이 참이면 요 문장을 수행하지만 아닌 경우는 그 다음 문장 다른 문장을 수행하게 됩니다. else에 있는 갈로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예문을 한번 보면요. a는 20입니다. 자 여기에서 비교하니까 참이 아니죠. 참이 아니니까 else 문장을 수행하는 거죠. a는 10이 아닙니다. 요게 찍힌 거예요. 자 그 밑에 예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80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입력받는데 만약 80점을 입력하게 되면 합격입니다. 출력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문자열을 입력받는 객체 점수를 입력받는 문자열이 되겠죠. 여기서 이 문자열을 우리가 뭘로 바꿔줍니까? 숫자로 바꿔주죠. 숫자로 바꿔가 스코어에 담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에 담았는 점수가 비교하는 거죠. 만약에 80이라면 각거나 크다. 여기 참에 해당하니까 합격입니다. 만약에 아닐 경우는 불합격입니다. 가 출력되는데 위의 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위의 80을 입력했을 경우는 합격입니다.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단하시오.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열 입력 객체에 문자열 입력 받고 그 다음에 이걸 숫자로 바꾸는 거죠. 바꿨는데 2로 나눈 나머지가 2로 나눠서 떨어지면 짝수예요. 아닌 경우는 홀수입니다. 그래서 짝수입니다. 아니면 홀수입니다. 나오죠. 2일 경우는 짝수입니다. 출력되는데 아래쪽 설명을 보시면 자 이거 같은 경우에 3이니까 2로 나누면 몫은 1이고요. 나머지는 1이죠. 만약에 6일 경우는 2를 3으로 6을 2로 나누면 3번 나눠지죠. 몫이 되고 나머지는 0입니다. 그래서 짝수일 경우는 보시면 나머지가 0이 나오지만 홀수일 경우는 나머지가 1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또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다중조건이죠. if else 그 다음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그 다음 조건 if else 조건문인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요.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조건 만족하면 여기로 내려오지만 아닐 경우는 두 번째 조건을 이제 타고 내려와서 이게 이제 참이면 이 문장을 수행하지만 또 아닐 경우는 문장 3을 수행합니다. 옆에 식을 보면요. 첫 번째 조건식이 맞으면 이걸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조건식이에요. 맞으면 이걸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 조건식 또 그렇지 않으면 else로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점수를 입력받아가 수, 미, 양, 가 혹은 A등급, B등급, C등급 뭐 이런 걸 나타낼 때 쓸 수 있는데요. 예문을 보면요. 90점 이상이면 A등급 80점 이상이면 B 70점 이상이면 C 나머지는 F등급으로 가정했을 때 점수를 하나 입력받는데요. 100을 입력받았기 때문에 A등급이 나오죠. 이걸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문자열 입력받는 객체 점수를 입력받는 문자열 그리고 이 문자열을 뭘로 바꿉니까? 숫자로 바꿔주려면 integer. 파스인트에서 파스인트에서 점수를 이렇게 입력받죠. 스코어에 이제 점수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90점 이상이면 A등급 아니면 어떻게 해요? 밑으로 타고 내려오죠. 80점 이상이면 이거 잘못됐네요. 그죠? 80점 이상이면 여기가 B등급이 돼야 됩니다. B가 돼야 되고요. B등급입니다. 그리고 70점 이상이면 C등급이 돼야 되죠. C등급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이거는 B등급이 돼야 됩니다. 자 95를 입력했으니까 어디에 걸리겠습니까? 90점 이상이가 A등급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점수를 입력받는 거죠. 문자열 입체 점수를 입력받고 숫자로 바꿉니다. 자 요렇게 해도 되죠. 요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걸 배운 적이 있는데요. 엔드 연산이죠. 90점 이상이고 100보다 작으면 A등급 좀 더 디테일하죠. 요거 같은 경우는 위에 C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0일 이렇게 입력받으면 그래도 90점 이상이니까 A등급인데요. 밑에는 어떠냐면요. 우리가 100일 이거는 해당하지 않죠. 뭐예요? 90보다 각거나 크거나 각거나 크다 그리고 100보다 각거나 작다 해서 요 경우만 A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80보다 80보다 각거나 크고 90보다 작으면 B등급입니다. 70에서 이렇게 하면 정수이기 때문에 79까지는 C등급이고요. 0에서 60까지는 F등급이고 그 이외에는 정수의 범위는 0과 100입니다. 해서 그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걸 찍어주는 거죠. 이렇게 엔드 연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좀 더 상세하게 보시면요. 우리가 요거는 뭡니까? 스코어가 그쵸? 90 하고 100 사이에 있죠. 90하고 100 사이에 있고요. 5화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5화를 쓰면 0보다 작거나 아니면 100보다 크거나 이거는 뭡니까? 어떤 걸 나타내요? 올바른 점수가 아닌 거죠. 0보다 작은 마이너스 점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100보다 큰 점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경우죠. 그럴 때는 이제 5화를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if문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if문을 이제 여러 개 구문을 쓰다 보면 굉장히 좀 길어지죠. 뭐 수미양가 이런 거 나타내려면 if 그 다음에 뭐 else if 그 다음에 else if 계속하면 굉장히 문장이 길어져요. 그걸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위치문을 쓸 건데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if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if문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if문을 꼭 이제 익혀놓고 그 다음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위치문을 할 건데요. 그때 이제 if문과 스위치문을 비교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